신분증 좀 봅시다, 이분은 제대로. 네? 못 들었어요? 추상한 사람이나 신고받고 왔으니까 신분증 꺼내시라고. 잃어버렸는데요, 저번에? 그 정도의 성의도 없었다면 신분을 증명할만한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는 것 같네. 알겠습니다. 서로 갑시다. 아까 여기 찾았어요? 따로 나와요. 당신 미쳤어? 이사장 믿고 이러는 거야? 실적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간절하신 거 알겠는데 헛수고하실까 봐 도와드리는 겁니다.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. 확실한 신분이 있는 친구고 증명할 방법도 있으니까. 원하시면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고.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. 네. 네. 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무종고등학교 3학년 1반 학생이니까요.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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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